네 빨리 갑니다. 유플리크죠. 이번 달에는 아이폰 사전예약도 같이 겹쳐져 있구요. 유플리크 일단은 방문예약하는 분들 다이소나 gse 15 5천원을 고를 수가 있고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한데 신청한 다음에 아이폰 15 사전예약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예약까지 신청을 하면은 컬처랜드 상품권을 5천원을 주는데 컬처랜드 상품권은 뭐 이런 데서 쓰면 되는데 네이버 페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인가 수수료가 발생할 테구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고 gse 25나 편의점에서 써도 되고 아이폰 15를 사지 않고 예약만 하면 되죠. 방문할 분들은 굳이 안할 필요가 없고 예약기간은 6일 금요일부터 12일 목요일이구요. 지금 영상은 이거는 목요일날 찍은 건데 올릴려다가 안올리는 이유가 아이폰 사전예약이 6일부터 되더라구요. 그래서 6일 오전에 영상은 올라갈 거고 예약 방문하고 상품학교 누르면 되구요. gse 25나 다이소로 받을건지 고르면 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거구요. 추가로 많이 추천한 분들은 신세계 3만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걸 주죠. 아주 많이 추천한 분들은 상품권을 좀 많이 주기도 하는데 gse 25 5천원 플러스 컬처랜드 5천원 합이 1만원이죠. 나쁘지 않아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고맙습니다.